8.9번 만평 국회 국토교통미원의 간사인 부산지역 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최근 TK신공항특별법에 적용된 중남북권 중추공항명시 기부대양요 사업비 부족분 국고치원 등을 과도한 내용이라며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교통소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강하게 비판해놔데옹 홍준표 대구시장 마치 가득도 공항과 대구 신공항이 경쟁관계임으로 일을 막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괴이하기도 하지만 최인호 의원은 스스로 고백하듯이 이 법의 이해관계인이 아닙니까? 라며 국회법상 제척초항도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법안을 막겠다고 공언하는 어쩌고리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어서요 헤헤 국회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을 하는 자리인데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되어서야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경상북도는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일자리 혁명을 위한 농업대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대용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외국인 대학생을 유치해 지역대학도 살리고 나아가 이 학생의 부모들을 맞추대해서 노동력을 채우고 이 학생들이 취직하면 이민도 받아주는 법안을 발휘한 상태입니다 라며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이민을 받아 다문화 국가로 가야 한다고 강조해서요 네 단일민족국가를 고집하다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인데 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대구시가 노인들을 위해 금호강변에 파크골프장 4곳을 새로 짓고 2곳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자 그러자 환경단체가 이미 대구의 파크골프장이 28곳이나 있어 서울, 부산에 비해 3배가량 많다며 추가로 더 짓겠다는 것은 욕심이라고 밝혀서요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일부 주민을 위한 개발일 뿐입니다 시민들도 자연생태를 보존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헤헤 개 투표권이 있는 노인 세대만 무서워하지 말고 야생생물의 외침도 들어달라 이 말씀이십니다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